쉽게 트고 갈라지는 겨울철 건조한 피부, 소비자원이 가장 많이 팔리는 바디로션 10개 제품을 비교했습니다. 가장 먼저 보습력 1이 어디였을까요? 20대에서 50대 여성 30명 대상으로 바르고 2시간이 지난 뒤 피부수분 함유량을 평가했더니 두 가지 제품이 가장 좋았습니다. 아모레 퍼시픽의 일리운세라마이드 아토로션과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가 사용 후 수분 함유량이 가장 증가하여 보습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습니다. 피부 끈적임은 모든 제품이 보통 수준이었는데요. 수수력에서는 더페이스샵, 바세린 인센티브케어, 온 더 바디, 해피바스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빨랐습니다. 가격은 100ml 기준으로 더 바디샵이 8,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온 더 바디 제품은 3,200원으로 가장 쌌습니다. 소비자원은 10개 제품 중에서 해피바스 제품이 보습력도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해 가성위 제품으로 꼽았습니다. 소비자원은 10개 제품이 보급적이었습니다.